으. 세상에. 뭐 재미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근데. 늘 그냥. 재미없는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 야 아. 우리가 이렇잖아 세상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꾸리면 또 가정에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근데 내 수준이 어렸을 때 멈춰버렸던 것 같아. 마음이. 무모한 줄 알겠죠. 마음이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고 놀고 공부하고 놀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공부를 해서 그렇게 검사나 판사나 그런 직장을 못 가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는 뭐 부모가 됐거나 누구는 나한테 공직자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신 분도 있었을 거야. 아닌가요. 뭐 그렇구나. 그렇죠. 그게.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마음 쪽에. 나는 놀고 싶고 나는 이거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었는데 공부하고 거리가 멀었는데. 본인이 아니게 또 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냥 차라리 어렸을 때 본인을 풀어놓고 길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네 어렸을 때부터 갇혀있는 삶을 살았어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 머릿속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 지금 본인을 깨우고 있는 거 내가 내가 본인도 모르는 잠재의식에 나는 노지를 놀아보고 살았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론해서 저 처자식을 몇 개 살려야 될 거잖아. 근데 저 자식 계론해서 이 사주는 1년도 2년도 웃음이란 단어가 없었을 거야. 매일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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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싸웠을 거라는 거야. 왜 내가 잠시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계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계론을 먼저 너무 빨리 했어.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란 단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나는 조금 덜 놀았거든 아까 말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구속하는 거 남이 구속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자식일 때라도 싫어해요. 나는 놀고 싶으면 놀아야 되고 나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나는 밖으로 가고 싶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가정에서 충실한 남편은 못돼요. 그러면 이거 누가 가정을 꾸르고 나가야 되냐 와이프가 꾸르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본인은 절대 가정이란 단어에 가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끌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와이프는 독종 아닌 독종이 돼 있을 거야. 왜? 여보 가정 좀 지켜 여보 이것 좀 바라봐 여보 이것 좀 해. 근데 당신은 그럴 지 이뜨끔 잔소리로 들었던 거야. 가정의 단어의 신경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마흔 둘 서른 유곱 살 그런 무렵부터 내 마음이 붕 떠 있었을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 그냥 나는 누구 아빠 누구 남편 그 자리가 아닌. 사회로 나간다면 난 누구누구 누구누구.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일 쪽에서 뭐 흥미를 찾거나 일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적으로도 주어진 삶에 그냥 나가 나갔을 뿐이지 그리고 일에 막 골두를 해서 막 이래 막 내가 저게 꼭 성공을 하리라 나 이렇게 뭘 하리라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닌가요? 지금 본인 점을 보면 쳐져요. 내기 내 삶은 어떤 삶이냐. 통계적으로 점을 봅니다. 나는 동쪽도 돌아다녀야 돼요. 서쪽도 가야 돼요. 남쪽도 가야 돼. 북쪽도 가야 돼. 근데 나는 북쪽 갈라고 하는데 마누라가 가지 마. 하면은 여기서 꼴통이 여기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시작이네. 근데 어떻게 두 부부 간에. 융화가 되고 융합이 되겠어요. 따로 국밥이지. 너는 남편이구나. 너는 아내구나. 너는 큰 방 나는 작은 방 이렇게 차지하고. 얼굴에 그냥 밥 먹었어. 본인 아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 흔히 내가 마음 줄 것을 내 스스로가 못 정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내가 마음을. 응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이라는 단어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사주가 재작년, 작년부터 내가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됐었을 거예요. 김은 기고 아니면 대답 좀 해주세요.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 나도 아 재미있는 웃음이 이제 나는구나. 어? 나도 뭔가에 꿈틀꿈틀 가슴에서 하는구나. 그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저는 행복이 뭔지 몰랐다고. 웃음이 뭔지 몰랐 몰랐다고. 그런데 어느 누구를 보면서 어느 누구를 보면서 아 나도 웃네. 나도 설레네. 나도 남자였네. 그걸 처음 느꼈을 거란 뜻이야. 아닌가. 거기에 내가 정신이 홀당발라당 다 나간 거야. 그렇지? 여우에 홀리듯이. 어? 그니 그 내가 살아왔던 일고는 가정은 잠시 뒷전이야. 아니어도 뒷전이었는데 잠시 나를 웃게 만들어준 사람. 짝사랑을 했던 뭔 사랑을 했던.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아 나도 남자였고 사람이었구나. 나도 웃을 수 있구나.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수준의 작년 수준 재작년 수준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말할게요.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심한 광장이라든지 내 몸에 표적을 갖고 있었으면서 내 견디면서 살아라는 수준이었어요. 아닌가요. 맞죠 근데 그걸 잘 넘기셨는데. 넘기자 넘기려고 폼을 잡는데 딱 하나가 걸린 거야. 그치 하나가 걸리니 엊그지까지 덜덜덜 떨었어 보이지 않게. 뭔지 모르고 불안해가 덜덜 떨었어. 근데 병원 가도 안 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삼미하고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다 했잖아. 그치 근데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 설렘이 시작하니까 얘가 웃거든. 본인도 모르게 웃거든. 그럼 내가 사는 것 같고. 이제 숨도 쉬는 것 같고. 그치 네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 혼자만 보는 눈이야. 나 혼자 보는 눈. 아니 그녀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여기서 막 짜증을 냈다가 또 다시. 또 설렜다가 보면 또 괜찮아졌다가 안 보면 짜증 났다가. 혼자 그렇게 내 자신과 싸우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다시 또 오늘처럼 돌아갔어. 아닌가. 맞습니다. 올 일요일 달부터 재미가 없다고. 일요일 달부터 재미가 없어. 왜 그니까 당신이 좀 좋아하는 걸 보고 좀 멀리하거든. 그쵸 느꼈죠. 느꼈죠. 그전에는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았었는데.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 그전에는 너가 선생이니까 좋아했지. 그 사람의 선생. 네 뭐 선생은 아닙니다. 그니까 그 사람의 선생 표현을 쉽게 하자면 그 사람 뭘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가르쳐주는 선생. 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선생 그러다 보니까 호감도 같고. 네. 난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니도 가정이 있게 보여요. 가정이 있게 보인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잠시 잠깐 살렸던 마음이 내가 4월 달 접어들면서 5월 달 접어들면서 그게 아까 1월 달 더 심해졌어요. 이제 안 오려고 폼을 잡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안 보여요. 내가 더 불안한 거예요.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 불안증이. 맞죠. 그래서 내가 안 줄 그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가정 가서 잠을 자야 되나. 딱 이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응 그냥 나 잘래. 뭐 재미도 없는데 뭐를 해. 밖에 나가서 물을 봐도 재미없고. 산에 가서 올라갔는데 재미없고. 그냥 텅 빈 새 올해 나 혼자 무득히 서 있는 거 같아. 아닌가. 맞습니다. 그치. 네. 또 이 병원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같이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거든 내 와이프가 도와줘야 되고 옆에 사람 도와주기 빨리 나을 수 있는 병에. 혼자 감당하기는 힘든 건 알지만. 차라리. 뭐 유부녀가 아니. 뭐. 내 가정도 바람이 필요한 뜻이 아니야. 응 그 뜻이 아니라 유부녀가 아닌 그냥 차라리 가정 있는 사람이 아닌. 한 번 실패를 봤거나. 그런 사람 보고 혼자 웃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달려갔어. 본인이. 너무 성급하게 달려가다 보니 그녀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만 와 차단을 시켜버린 거야. 나 너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다니던 데까지 자기 뭐 스포츠라면 스포츠 뭐 배우는 데라면 배우는 데 그것조차 딱 차단을 시켰을 거야. 그녀는 왜 안 온가 마음속으로 응 왜 이건 왜 말을 하냐면. 당신한테 가더라도 마음을 차단 시켰기 때문에 시켰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기 와서 놀았다면 지금 여기서 논다는 뜻이야. 그니까 굉장히 혼자 혼돈스럽고 진행도 안 되고 한 번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좋아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응 굉장히 그게 혼란스럽고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여기에서 무당이 말하자면 끝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냥 내 가정에서. 못 찾았던 웃음 찾았으면 좋겠어요. 응 그니까 당신 병 곤쳐주지 않아요. 그니까 곤쳐준다면 잠시 2, 3개월이에요. 2, 3개월 넘으면 더 힘들어요. 그걸 빼서 처음으로 내가 새로운 맛을 봤단 말이에요. 딱 새로운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으로 행복했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3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내 웃음은 거기까지 막 허락을 안 했으니. 그냥 여기에서 슬슬 한꺼번에 포기해서 여기가 막 또 불안증이 또 올 거니까 슬슬 정리를 하세요. 그냥 내 억적스러운 만 라이프에서 그냥 부딪기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더 이상 상처 안 입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상처. 더 이상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아니에요. 맞죠? 왜 뭐 지금 마음이 좀 오락가락해요. 그 마음이 오락가락한 마음이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냥 오락가락한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나 본인은 오락가락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보이는 땅바닥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들으자마자 굉장히 내가 몸을 쫙 쳐져 버린다고. 이게 당신 삶이라고. 그냥 우리가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죽고 싶다가 내 십팔번지예요. 알아듣죠 세상 살아서 못해 죽어버리면 되겠다 그럼 내 자식은 내 부모랑 내 와이프랑. 생각 없는지 그만해. 알았어요. 오늘부터 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웃음 찾으시고. 그 여자하고는. 연인의 인연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도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저 병 곤치게 해주고 싶어요. 이 병은 굉장히 우란 병에 불안증 플러스 공황장애 플러스 울증 플러스 스트레스 플러스 다 갖고 있어요. 그건 누가 곤쳐주는 게 아니야. 병원 플러스 내 플러스 같이 출회해서 내 가정에 이제 남은 인생 돌아가셔서 내 가정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